네 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 자 뉴스에는 세수결선 뉴스가 많습니다. 세수는 줄고 정부 지출은 늘고 5년 만에 세수결선 국가채무 첫 700조 돌파 나락국간 다시 들여다볼 때 라는 제목으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한번 예전부터 자꾸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이렇게 지금 집안 가정을 꾸려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는 고정 지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식들이 있고 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가 있고 교육비도 있고 이런 고정 지출 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이거를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야 이거를 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 거 주고 그러면 가장이 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장이 어디 가서 회사가 이렇게 벌어온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많으면 이 돈을 많이 줄 수 있죠. 들어오는 게. 그런데 이게 다 고정이 돼 있다. 고정이 돼 있다 이거. 그리고 이게 감소가 되고 감소가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감소를 시켜야 감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소가 지출을 수입이 줄어들면은 지출을 당연히 줄어들어야 이 가정이 경제가 이루어질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을 돈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지출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가정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기도원에 있는 적금이 있잖아요. 적금이라든지 예금을 이런 걸 깰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상세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적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써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파산해야죠. 가정도. 아니면 여기서 더 벌어오든지. 그런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상수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만 자꾸 깨가지고 그냥 돈 쓰는 긍청망청 해가지고 돈 쓰는 재미 듣게 부리고 사람 좋다는 말 들어버리면은 무능한 과장이 되는 거죠. 무능한 과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도 똑같다 이거예요. 국가도.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이게 지출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0 우리가 이제 429조고 470조고 내년은 512조예요. 계속 쓸 거는 지출은 지출은 늘어나요. 지출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이 어떻게 되냐? 세수가. 세수가 여기서 결손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손. 생각밖에 안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인세율을 세율을 다 높였잖아요. 세율을 높이고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되는 부분도 폐지되고 공제도 낮추고 이 노력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법인세가 22%에서 25%로 언제 이걸 개정을 했냐면 올려버렸냐면 2017년 12월 19일에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2018년에는 법인세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2019년도 당연히 오를 줄 알았죠. 오를 줄 알아가지고 79조가 들어올 줄 알았죠. 79조가 법인세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가 72조 밖에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7조가 더 안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 끝까지 7조 가지고 뭐 그래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율을 이렇게 높였는데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높였는데도. 2018년에는 효과가 봤는데 2019년에는 법인세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금 중에서 가장 경제하고 바로 미터가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이 파이가 있잖아요. 이런 파이를 키워야만이 저절로 들어오는 세수다. 아 근데 법인이 영업이익이 계속 안 났다는 거죠 예전보다 더 줄어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법인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회사에서 가장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감소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적금 깨요 적금 깨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바로 밑으로 삶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수 중에서 양도세가 안 들어왔다. 양도세도 양도세가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양도세도 양도세도 안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증권거래세도 덜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양도세율을 높여가지고 중간시켜가지고 양도세 세율을 높이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가 안 늘어났다는 거는 거래량이 거래가 탁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식 같은 거는 증권거래세니까 주식거래마다 그냥 딱 자동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세수인데 이것도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래가 주식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은 우리나라 막 이렇게 돈이 돌고 돈대요. 돌고 도는데 돈이 이 부동산으로만 가니까 이거를 잡으려고 양도세를 이렇게 했는데 거래가 톡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도 안 들어오고 이 돈이 이쪽으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융자산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 잡는 데에다만 하니까 이 주식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잘 안 사요. 외국 주식만 사지.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거래서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 전체가 경제의 활동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표니까 사람들이 언론마다 전부 다 아 이건 뭔가가 좀 심각하다. 우리가 돈 쓰는 거 좀 생각을 해 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수가 이렇게 되고 더 줄어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는 고정지출이 고정지출이 51%가 넘어간대요. 51%가 고정지출. 이 고정지출이라는 거는 복지비하고 복지비라든지 이런 공무원 월급 같은 거 이런 거 어차피 안 주면 안 되는 것들. 월급 이런 게 51%가 늘어갔다. 그러니까 지출은 올라가고 수입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정도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적금이라도 깨는데 적금을 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금 깨다가 없어져 버리면 이 집안은 파산된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는 어디서 적금을 깨느냐. 그게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국가는 이 지출을 줄어들여야 되는데 안 줄어들고 계속 올리는 방금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세금 때문에 세금을 내가 더 거둘 수 있다. 이거 마음만 먹으면 더 거둘 수 있다. 이러니까 지출을 더 늘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해서 가면 표 살려고 그랬냐. 현금으로 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을 이렇게 파일을 키우는 그런 구조적인 데에다 쓰지를 않고 이 현금, 현금성 예산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돈, 현금은 써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다 이거죠. 경제의 동력을 계속 축적을 해야 되는데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내공을 쌓지는 않고 돈 쓰는데 흥청망청 써버리고 기본내버렸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파일을 키울 것이냐. 이런 식의 논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세청이나 이런 기재부나 세제실에서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왜? 그런데 2020년에 세수를 더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세금이니까 세금 더 거둬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2020년 세금 예측이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세금 징수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 징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결손당구를 때려 맞춰야 되고 쓸 거는 많고 예산은 정해져 있고 512조 크고 이러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세수 확보하는 거예요. 세수 확보하면 간단하죠. 세금 확보하려면 일단은 세율을 올려요.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세율.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세율을 올렸죠? 법인세도 올렸고 양도세도 중가를 했고 소득세도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도 40%에서 42%로 올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2017년 12월 19일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다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에서 25%로 올렸고 양도세도 이제 중가를 하고 다주택자 중가를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 뭐를 올릴 것이냐? 돈 뭐를 올릴 것이냐? 그럼 부가세가 남았잖아요. 부가세. 그런데 이 부가세 올리면 전부 다 이 부가세는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가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부가세. 이 부자가 내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라든지 이런 양도서라든지 법인서라든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데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다 정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사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짜장면 사면 거기에 먹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가세 올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 부가세 가치세 세목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부마사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 세율을 높이는 거는 그만한 반발을 각오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올리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올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올리고 싶어해요. 자꾸 무슨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세금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올리면 세수 계산이 잘 되거든요. 정확하게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올릴 게 뭐가 있어요. 뭐 공제 안 해주고 공제 안 해주고 비가세 폐지하고 비가세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개가바둑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해도 개가바둑 정도니까 그게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과세 표준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과세 표준을 올리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냐. 자꾸 공시가격 올리잖아요. 공시가격 현실화화한다. 현실화. 현실화율이 우리가 적으니까 이걸 80%까지 하겠다. 2020년에는. 지금 2019년에는 한 68% 60%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은 몇 프로 60% 단독주택은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대 80%까지 올리겠다. 시가에 80%까지 올리겠다. 아니 이 시가 자체를 몰라가지고 법에가 시가를 어떤 식으로 정하라고 규정이 됐는데 무슨 놈이 시가가 정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80%까지 현실화율을 하겠다. 그 자체가 모순이다니까요. 도대체 시가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이거 왜 시가가 시세의 80%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시세라는 게 고정된 개념이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격 변동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막 이런 거를 한 달 전 다루고 한 달만 해도 막 몇 억씩 뛰는데 도대체 시세를 어디다 놔두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르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그러잖아요. 딱 예외가 없이 그냥 딱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뭐 뭐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휴가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해야 명분이 설 거 아니에요. 공식가격 현실화율이 아직 낮다. 시세에 낮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공식가격을 처음 다 올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8년입니까? 그때 단독주택도 거의 3배 정도 올라가 버렸잖아요. 공식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9억짜리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고가주택이 아닌데 나라가 갑자기 고가주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부세 내라고 하고 보유세 더 올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이 9.3억인가 된다고 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아니 그거를 누가 올려요? 나라가 그냥 공식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식가격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유세를 다 내놔야죠. 보유세가 더 확 확 올라갔으니까. 액에서도 이제 보유세가 세율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보유세. 보유세가 보통 보니까 두 번이나 올렸어요. 보유세가 이제 우리가 2018년 보유세가 2018년 12월 31일 날 올렸는데 또 2019년 12.16 대책으로 떠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간다 이거예요. 보유세가 그래가지고 한 3주 이상이 더 들어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 보유세의 재미를 본 거죠. 지금이. 그러니까 보유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가격 비율도 팍팍 올려버리고 그 다음 세율도 올리고 과표도 올려버린다 이거예요. 공식가격. 그러면 저절로 다 내게끔 돼있다 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속 올릴 것이다. 2020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것만 올리겠습니까? 세금은 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징수가 중요한 거죠. 돈이 들어와야죠. 허주머니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수를 이제는 아주 빡세게 할 것이다. 징수. 징수를 강화를 한다. 뭐 그 실적 매겨가지고 실적으로 경쟁하는 거를 폐지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 실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체납처분이라는 게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형사로는 체납처분 멘탈죄라든지 체납처분 멘탈죄. 이런 게 강화가 된다 이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안 내면 형사처벌 한다 이거예요. 형사로 승부를 보겠다 이거예요. 돈 내라 이거예요. 없어요. 어려워서 뭐. 아니 누가 일부러 어떤 안 내려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형사 쪽으로 조세범으로 조세범 처벌이 처벌하는 경우가 늘 것이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세금을 중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들이 다 피곤하고 힘들어 하겠죠. 이제 2020년에는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 할 것이다. 세금 때문에. 이제 어차피 부자들은요. 안 죽어요.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계층에 있고 그 사람들의 어정증한 계층이 아예 없어버리든지 아예 많아버리든지 그런데 그 중간계층 딱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은 그 밑으로 서민으로 내려간다. 결국은 모든 세금의 과부하는 밑으로 내려가요. 경제적인 약자한테 내려가는데 그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